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2부 진행하고 있었을 때 우리 장 본부장님 뵈러 먼저 접속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 3부 때 항상 폭증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항상 푸념 두세요. 장 본부장님 기다리고 계신데 왜 빨리 안 넘어가냐. 특히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만든 보호막이 본부장님 등장하실 때 다 비춰지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나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이게 비춰지죠. 그래서 아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아시지. 오셨다 하시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비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보고 알았어요. 이게 제가 들어오면. 네 여기 들어오시면 보여요. 제가 이제 피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몰래? 네. 하여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번 주는 뭐 중요한 이슈가 잭슨홀 미팅 아닙니까? 미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상당히 좀 주요했고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과거에 한 번 맛을 봤다. 경험했다. 2013년도에 경험하면서 사실 그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한 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첫 번째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의 연주는 다르다. 약간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3년대 보시게 되면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쭉 진행되다가 결국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 2015년 12월까지 얼마나 한다 만다 말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엄청 기억하시죠? 할 것 하다가 안 하고 할 듯 하다가 안 하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 문제인데 지금의 연주는 상당히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도 힌트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관점이 주요하기 때문에 사실 장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주 동안 시장을 보고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요. 다오가 1.1% 하락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S&P500이 0.6% 하락, 나스닥 0.7% 하락하면서 생각보다 저조하게 물론 했지만 그리 마진빠진 모습은 안 보였고요. 어쨌거나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0.84% 아래 위치하면서 사실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빠르면 오늘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테이프는 얘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국내 가치 포함해서 하시는데 반면에 국내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은 상당히 견주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달러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달러 환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두 배의 어떤 그런 기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끝난 주간의 모습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네 가지 업종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1번 금융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도 오란 거. 왼쪽에 있는 금융이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2번 산업재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쪽에 있는 거죠. 3번 에너지가 빠졌고요. 4번 소재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업종의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업종 외에 빠진 정보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AI 데이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가 넘는 주간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2.85% 하락을 좀 보였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만 반면에 강세를 보인 것은 마이크로스프드가 3.94%의 놀라운 상승으로 보였고요. 넷프리스가 별다른 뉴스 없이 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단 약간 AI 데이 아마 했겠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 테슬라 AI 데이요? 네. 그러니까 좋았다 그다음에 상당히 조금 첨단의 기술을 보여준 건 맞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B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 테슬라에서는 그 AI 데이 때의 목적이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리쿠르팅 하려고 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아직까지 그 기술의 완성체를 만든 건 아니고 그런 걸 같이 가자. 이제 사람을 뽑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 본부장님께서 저에게 금과 억조처럼 주신 얘기 있으시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다 실적에 반영이 되고 성과가 나온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벌써 저희가 부안해동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도 질문에 당했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3%와 저희 무관한 거 저거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테슬라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요. AI 데이 내용을 봤는데 저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물론 IB들은 그렇게 좋은 평은 안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보기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강성 주주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을 했습니다. 약간 테슬라를 한번 사볼까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초보자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약간의 깊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또 뜬금없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와지면서 결국에는 몇 년도에 가면 차량을 몇 대 인도하고 사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약간의 좀 깊은 내용들. 그다음에 사실 듣다 보면 상당히 첨척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지고 있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관점이 뭐냐면 이걸 보면서 의문의 일승이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뭔가 좀 많이 부각되는 기업.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가장 가만히 있는데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우리 엔비디아 치 필요 없다. 자체 만들겠다 했지만 어쨌거나 테슬라 얘기지 다른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을 더 홍보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영국 쪽에서 ARM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엔비디아에 대한 명성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건 첫 번째 제가 주말에 나온 기사는 가장 재밌게 본 기사니까 오늘 좀 편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자 중에서 32%가 술에 취한 상태의 주식을 거래했다. 그대로 마켓어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기사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음주 매매했다는 거죠. 음주 매매했다는 거죠. 특히 Z세대 같은 게 59%가 음주 매매했고요. 베이비 붐 세대는 9%가 음주 매매했고 사실 대부분의 10명 중에 3명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매매했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어떤 걸 왜 가져왔냐면 이 기사의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주식은 감정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게 되면 그 감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이렇게 아드레널린이 더 분비되면 롱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교수님이 같이 술 한잔하자는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술을 먹으면 말씀하신 더 감정이 더 격해지거나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일조한 게 음주였다고 보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의 66%가 여전히 충동적인 매매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술을 더 드시면 더욱더 충동적인 매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우리 국내에 계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술은 드시지 마시고 아주 맑은 점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만약에 술을 드셨다고 그러면 그냥 술을 드신 건 끝나면 되겠죠. 매매를 이어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미난 기사 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림이 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술 먹은 분들이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기사를 한번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타군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 최근에 1개월 동안 순매 종목을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제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50개 종목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가져왔으니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16위부터 50위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치라는 기업이 있는데 모바일 플랫폼 게임 관련 그런 기업인데요. 스킬치가 358억을 매수하면서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쿠팡이 347억 원을 매수하면서 17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쿠팡이 여전히 좀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다만 주가가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쿠팡이나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아하지 않으면 주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멀리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겠고요. 21위에는 나스닥 102배짜리가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C주가 22위고요. 그다음에 28위에 마이크론 기업이 올라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워낙 최근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9위에 스타벅스 35위에 우버 36위에 카니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기업 보시게 되면 AMC 엔터테인먼트가 38위에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EPM이 보이는데 EPM은 제가 이제 국내 최초로 제가 소개한 기업이죠. 알죠. 이것도 39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68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3위가 로빈우드가 보였고요. 45위가 나노스가 붙혔고 47위가 플러그 파워 50위가 Z라고 하는 항공주 ETF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크게 하위권은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위가 아마존입니다. 1위요? 1위가 아마존. 1위가 아마존인데 2280억 원을 매수하면서 정말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다. 지금 아마존이 말이죠. 최초의 미국 주식 런칭을 하자마자 중계하고부터 지금까지 약 2조 5천억 정도 갖고 있거든요. 2조 5천억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대략 지금 현재까지 보유한 금액의 10%를 한 달 만에 매수한 거예요. 굉장하네요. 굉장히 많이 매수한 거죠. 그런데 아마존 주가가 재미없는 걸 틈타서 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사실 우량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위가 알파벳 A주 구글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4위가 모더나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6위에 소파이가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위에 라스닥 103배짜리가 있는데 모 아니면 도로 가시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8위가 마이크로스포트 9위가 페이스북 10위가 엔비디아가 뽑혀 있고요. 그다음에 10위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3위가 니콜라인데요. 눈물이 나네요. 니콜라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거의 항상 거의 매월 10위권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강력한 매수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위 뽑힌 게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양당이 좀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인데 역시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46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5위 알리바바가 있는데 알리바바 역시 거의 4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알리바바는 지금 주가가 150달러 때 움직이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중급기업 매수하신다고 그러면 솔직히 저는 알리바바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져도 매수하려면 한데 나머지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중간중간에 보이는 우리가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 조금 더 본 다음에 뭔가 의욕이 풀리면서 매수하면 좋은데 여전히 10위권 때 보여주는 모습 보였는데 약간 안타까운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보시면서 깜짝 놀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안 놀라셨잖아요. 네. 이걸 보시면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거에 놀라야죠? 지금 빨리 봤잖아요. 50위권까지.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 기억났어요. 디즈니. 디즈니요? 디즈니는 워낙 디즈니는 들어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니까. 그다음에 넷플릭스? 테슬라가 안 보이네요. 테슬라가 안 보이네요. 테슬라를 이번 달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린이분들이. 지난달까지 사실 상위권은 아니지만 하위권에 조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완벽하게 순매도 전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지난주에 봤던 AI 데이를 보시면서 진짜 대단한 기술을 보여준다. 카메라 8대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누구랑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단이 뛰어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적이 얼마나 연관될지를 약간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인이분들이 주식이 좀 빠지는 주식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많이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솔직히 테슬라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50위권 내도 안 보였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렇네. 그런데 1위가 아마존인 걸 보게 되면 일단 1위가 아마존인 걸 사실 제가 봐도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실제 빅테크 중에서 시가총회 상위 종목 중에서 1년 동안 보유하고 마이너스 보이는 것은 아마존이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역시 매수가 좀 빠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난 작년에 작년 11월에 했던 게 뭐냐면 원격 의료 약국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다음에 올 봄에 되면 또 원격 의료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약국도 만들고 의료 서비스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5월에 우리가 얘기했던 MGM 스튜디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MGM 스튜디오 하면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007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데 앞에 으왕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만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는. 그런데 그거를 10조 원에 매수한다는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이어서 제프 베이주스가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동생하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주행을 한 거죠. 사실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들이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CEO가 뭔가 카드를 내놨어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그냥 사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흔한 그 바이백. 자수증 매입하는 건 흔하지 않습니까? 37분 연속 매입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일체 언급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배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스프릿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가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실적 4번 발표하면서 4번 주가 다 빠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발표하면서 전망치가 안 좋거나 그런 거였죠.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뭔가 한 방이 나와서 한 방도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주가 옆으로 기능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지수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비싼 것보다는 싼 거 사보자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물론 주가가 비싸지만 옆으로 기구 있는 주가를 보시면서 매수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한 건 좋았지만 지금보다는 오히려 아마존에 매수한다고 그러면 다음 분기에 어느 때 가서 실적이 다시 한 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상승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빨리 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테슬라를 누르고 아마존이 1등을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아마존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마존? 자꾸 오늘 유도진문을 하시는 것을? 아니 이게 상관없어. 하긴 뭐 저야 개인 투자자니까. 아니 저 아마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저도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장본부장님 말씀 주신 모더나 못 들어간 걸 천취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을 저도 보유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마존이 진짜 웬만한 인내심을 갖지 않고 저는 이제 한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제가 딱 1년을 보유했거든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주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재 여전히 마이너스 2%인데 어쨌거나 지금의 어떤 아마존의 주가 움직임의 퍼포먼스는 뭔가 좋은 기사, 호자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거 없이는 올라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실적 발표에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좀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옆으로 기는 모습이 한 가지 일조하는 게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의 주가 20배가 올라왔어요. 잘 모르시거든요. 빅테크에서 시가촌 상위점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 동안 20배가 올라왔으면 1년 채워도 누구나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다만 겨울이 되면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격적인 쇼핑식이 다가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걸먹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조금 더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슈카님도 아마존 좋아하시죠?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마존 제가 주변에 어떤 어느 정도 지식이 되시거나 박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만물 박사님처럼 이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존 대만 다 구해집니다. 다 그런 분들은. 아마존 되게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재미없는 것은 과거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빈치라는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빈치 잘 모르십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다빈치는 보통 정형외과 의사님 아니면 외과 의사님 다 아십니다. 의사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수술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빈치를 만드는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침습수라고 약간 째고 덜 피가 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 기업이 다시 한 번 한 주로 세 주로 분할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분할 발표했는데. 실제 이 기업이 2017년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3배가 다시 한 번 올라갔거든요. 다시 한 번 또 쪼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존도 만약에 주가가 재미없을 때 제일 좋은 건 분할 발표입니다. 분할 발표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실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분할 발표 이후에 60%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별다른 어떤 자수증 매입 이런 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분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드리겠고요. 다만 인트리 서지컬의 분할 발표는 주총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약간 10월 초까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주총에서 승인이 안 날 수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승인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폭이 나오니까 한 번 이 기업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벌이 ISRG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버 소식입니다. 우버 아마 교수님과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우버에 대한 운전자를 직원이냐 사업자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운전자다. 그러니까 사업자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뭐냐면 최초의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에 운전자는 직원으로 분류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사실 우버가 상당한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설득했죠. 이 시민을 설득하다 보니까 시민 발의안 22호로 일단 이 판결을 무력화하는 걸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한 번 고등법원이 법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걸 판결하면서 시민 발의안 22호를 위원이랑 판결하고 다시 한 번 또 그러니까 직원, 사업자 다 직원으로 변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한 번 직원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직원 처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버가 상당한 비용을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버의 가장 큰 비용은 운전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것만 만약에 AI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직원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버를 죽으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항소를 준비 중에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등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미국은 약간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법원에서 결정난 것을 시민들 다시 한 번 발의해서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고등법원에서 그걸 또 무력화시키는 판결하면서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와주고 있는 판결인데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데 어떤 것들이 빠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버리프트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판 배달의 민족인 도어데시가 빠지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리프트가 4.55%가 빠지고 있고요. 우버가 5%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얘기하지만 음식 배달업인 도어데시가 3.6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1분 만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고등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이 정식 직원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관련 세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비용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배달업 민족의 직원들은 그냥 사업자 직원이 아니죠. 직원이 아니죠. 일단은 좋은 내용인데 어쩌면 이 기업들은 악재료주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FDA가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에 대해서 긴급이 아니고 정식 승인한다고 발표가 있는데 이건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최초로 정식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론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타임즈 기사를 읽어본 바로는 거의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논평에 따르면 9월 6일 전후로 결정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9월 6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9월 6일이면 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요? 이때가 노동절이죠. 미국의 휴장입니다. 우리는 또 나오겠죠. 나오겠죠. 휴장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날 결정이 날 거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난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승인이 나게 되면 지금의 접종 국가가 다 갖고 있습니다. 권한을. 그런데 이거에 나게 되면 의사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수님 딱 교수님 한 번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놓는 겁니다. 지금 체력이 약해 보이시는데 한 번 더 놓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백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느꼈던 거 비판이 엄청 이어집니다. 파우치 박사하고 또 이런 제약계에서 짠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미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의 모습이 거의 지금 4차 물결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방문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확진자가 13만 명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파우치 박사라든지 미국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화이점이 물론 호재지만 어쩔 수 없이 판단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식 승인 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보시면 좋은데 GM의 쉐벌의 볼트가 리콜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화재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만 3천 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비용만 10억 달러입니다. 비용만 10억 달러. 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 몰라서 가져온 거거든요. 배터리 제조사가 LG라고 합니다. 맞아요. GM은 LG죠. 그럼 LG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 결함이 진짜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 건지 배터리가 그 앞뒤 전후 부품하고 같이 연동돼야 되잖아요. 그쪽에서의 문제인 건지 이거는 한참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원문에 보게 되면 LG도 역시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이 결정된다 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파악해본다 했는데 어쨌거나 완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마 이 조사가 나와주면 좋은데 일단은 상당히 많은 수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국내 LG도 약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거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GM의 주가는 약 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리콜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대충 봤고요. 봤고요. 오늘 또 준비된 기사가 있으니까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온 짧은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는지 자 보잉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잉이 지금 스펙 종봉을 하나 투자하고 있는데요. 리처드 브랜슨의 관련 기업인데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티만 있는 게 아니고 벌진 올빗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위성 관련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스펙을 통해 성장하는데 여기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벌써입니까? 제가 솔직히 시간을 봤는데 이 조명 때문에 약간 맞아요. 저도 애매했는데 잠깐 시장 상황을 보고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하다가 저희 장 보러 갑니다. 지수가 잠깐 늦게 들어오니까요. 나오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안 되면 핀비지 보시면 되죠. 자 출발 상황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우가 0.45% 상승이고요. 라스닥도 역시 0.44% S&P500 역시 0.44% 사이좋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잭슨을 미팅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지만 물론 거기서 엉뚱한 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연준이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힌트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는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특별히 악재가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의 강세 유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을 잠깐 보고요. 아까 못 본 기사를 보겠습니다. 출발 상황은 맵인데요.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오늘은 싹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에너지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에너지가 거의 한 10%가 빠지면 주가가 빠지면서 안 좋았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은 엔비디아가 오늘 1.82%가 올라가면서 212달러 다시 한 번 역사 최고치를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파이저 같은 것도 아까 얘기한 정식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2.41% 올라가면서 50달러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늘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가 딱 붉은색이 보이죠. 딱 보이는데요. 제가 찍어서 한번 풀기를 해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뭘까요 요거. 그게 뭐죠. 요게 뭐죠. 요기에 있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GM? 네. GM이에요. GM. 정확합니다. GM이 아까 말씀드린 리콜 사태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는 대부분 다 반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사를 좀 보고 가세요. 다시 한번 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잉 소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잉에 대해서 이 벌즈는 올비스를 사실 여기가 스펙을 통해 상장하는데 이거에 보잉이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보잉이 본인들은 우주로 못 가지만 우주 관련해서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보잉은요. 지금 최근에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좀 깔려있는 악재가 많거든요. 비행기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생산을 재가동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도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보겠고요. 어쨌거나 보시게 되면 이 벌즈는 올비스를 인수하고 있는 스펙 기업이 있는데 넥스젠 애큐지션2라고 하는 기업이 있나 봐요. 스펙입니다. 스펙. 페이퍼 컴퍼니죠. 이거 주가가 6%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에 대해서 5만 달러가 넘어가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덧 5만 달러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을 띄워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관련 기업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도 같이 올라간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저 앤 바이온테크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가을에 긴급 승인 받았던 거여서 이제는 정식 승인으로 받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권사태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버리프트 도어대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를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다시 한 번 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급락하는 수준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버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는데 우버리프트가 왜 미리 빠지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는 반등할 때는 델타 벤이가 오기 전에 코로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델타 벤이가 또 들어오면서 지금 남이 내가 모르는 사람과 운전을 차에 탄다는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판결까지 나온 주가가 더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디글로벌 기사가 나왔는데요. 디디글로벌은 보니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권리죠. 특별한 권리를 정부한테 이걸 넘겨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사실 일단 정부의 규제로부터 약간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쨌거나. 왜냐하면 우려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텐센트가 내가 벌어둔 이익에 얼마큼을 또 그냥 사회에 기부한다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월요일까지 이렇게 씁니다. 중국의 정부 당국이 텐센트에 훔쳤다. 훔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줄어든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빈우드가 오랜만에 투자견이 발표가 되는 게 많았는데요. 일단은 골드망삭스가 역시 중립 의견을 제시했고요. 미즈오는 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고 JMP 시큐리티는 아웃퍼펌 매수 의견을 보여주는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은 약간 매수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2.7% 올라간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닷컵이 실적이 나왔는데요. 대충 보게 되면 실적은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익도 역시 예산치고 잘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지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좋았다는 것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업을 봤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진동닷컵 주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죠. 2.42%가 올라가면서 정말 눈물 만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실적이 잘 나왔으면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다시 한번 지수해가는 걸 보겠습니다. S&P500이 0.57%, 다우가 0.63%, 날씨닥이 0.6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잘하면 오늘 S&P500이 쉬운 번째 사상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가 0.84%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되겠네요. 오늘도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보려고 했던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네. 어떤 거 있죠? 우리 저기 아까 그 갑자기 전달과 있네. 엔비디아 잠깐 보고. 엔비디아인가요? 엔비디아가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가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숙제 기계하면 지금 호재가 만발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냥 투장에는 올리거나 실제 발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가 많은데 오히려 악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엔비디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AI를 얘기하거나 그런 거 얘기할 때 항상 엔비디아를 얘기해 패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기업이 자체가 아니고 다른 기업이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홍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정말 모르보나 상당히 주가가 좀 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운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버진 얘기하다가 버진 그룹 얘기하다가. 버진요?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버진 갤럭틱이 아니고 버진 올비스 제가 보잉이 가져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버진 갤럭틱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버진 갤럭틱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2.73% 올라오면서 25달러를 좀 뭐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달러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오늘은 조금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 제일 많이 본부장님께 여쭤봐주세요 한 회사는 리오틴토를 많이 여쭤봐달라고 하시네요. 리오틴토요? 네. 리오틴토 한번 보겠습니다. 리오틴토. 오늘 뭐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오틴토. 여기 보겠습니다. 리오틴토. 지금 73달러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물어본 분들의 대부분 질문들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5달러, 6달러 정도는 이번에 배당이 지급됐습니다. 배당이 물론 들어오지 않았지만 배당락이 일단 진행이 된 거고요. 엄청나게 크게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지금 만약에 배당을 그냥 안 줬다고 하면 지금 80달러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은 10달러가 아마 제가 보기에 80달러 후반부터 주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려온 것은 최근에 철광석 같은 원자재 주가 하락 때문에 가격 하락이 여기 미쳤던 어떤 그런 폭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 괜찮았고요. 그런데 사실 원유 관련 기업과 철광석 관련 기업들, 광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따라갔을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이 지급된 부분들은 나중에 배당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원래 원가를 80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오 틴토는 왜 여쭤보시나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또 알차게 이런저런 거 알아봤더니 또 끝난 시간이 됐네요. 글로벌 라이브 요즘 미국 증시 보면 참 투자할 맛 나고 중국 증시 보면 참 걱정이 태산 같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 또 투자의 재미가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주춤할 때 저쪽 시장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면 또 그쪽에 떠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시기 전에 오시는 중국 관련한 전문가 분들도 많이 좀 애정어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이번 주에는 제가 당번을 많이 섭니다. 수요일 금요일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저는 또 수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